4마리 서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서울에 좀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겸사겸사 시장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안 가봤던 잠실새마을시장 거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빠, 뭐야 오늘 패션? 여름 선캡 패션. 짠, 50년 전통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되게 뭔가 오래됐잖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나 보다. 여기서 먹고 가자. 맛있겠다. 튀김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뭐뭐 먹을까요? 문어인가 보다. 계란 튀김, 김말이. 고추 먹을래? 그래, 베이비 크랩도 드세요. 그럴까? 떡볶이 1인분 하고요. 이거랑 베이비 크랩 하나 주세요. 네. 야. 마. 마. 짠. 먹자. 떡볶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있고 저장. 부우 이런 떡도 있어요. 떡 종류도 이렇게. 어묵. 떡볶이를 거의 전국에서 다 먹어보네. 근데 먹을 때마다 맛이 다 달라. 되게 맛있네. 계란 튀김이 가야지.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떡볶이가 살짝 매콤하고 좀 칼칼한 떡볶이인 것 같아요. 그래? 응. 되게 맛있는데요? 단무지. 김말이. 국물에. 국물에. 다리가 없어. 오빠.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맥주 안주로 먹으면 좋겠는데? 그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맛있어. 오빠가 다 쏜데요. 나는 시장이 너무 좋아. 나도. 얘는 고추튀김. 고추 안의 고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추 안의 고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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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저는 진짜 시장 구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남편한테 맨날 시장 데이트하자 막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 여행가도 시장이 제일 재밌어. 그니까. 시장에 맛있는 음식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이제 맛있게. 먹어봅시다. 떡볶이랑 튀김 다 먹었고. 이거는 싸 가서 맥주랑 먹으려고요. 가자 가자. 그다음 먹으러. 시장에 오면 특유의 시장 냄새 있다.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어. 오빠 닭꼬치 먹고 싶다 했지? 어. 저기 먹으러 가자 닭꼬치. 이거 먹자. 두 개 먹자.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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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닭꼬치 두 개 주세요. 네.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자. 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게 매운 거지? 왠지 이거 온 거 같아. 그치? 나 이거. 맛있고요. 그치? 짠. 응? 응? 바로 구워주셨잖아. 응? 습불맛이 엄청 강하고 너무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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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가 되게 싫어해요. 맥주 땡기긴 하겠다. 맥주 진짜 땡겨. 어? 방 소스 흘렸어. 1, 1, 1 흘려야 돼, 원래. 하루에 한 번 흘려줘야지. 1, 1, 3분. 괜찮아요. 돌에 아주 귀엽게 묻었어. 어디야, 여기? 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우연히. 염통.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몇 마리의 염통이야? 그러니까. 6마리냐? 염통이 되게 부드럽다. 아, 맥주. 당장 부었어. 맥주. 소주도 막. 아, 맥주에 맥주도. 오빠 거 매운 거. 오빠 이쪽 팥 한번 봐봐. 오빠는 이렇게 팥 꽂혀 있는 게 좋아. 어, 나도. 파닭꽂이. 체수 안 했는데? 머리도 안 감았지? 이렇게 모자 있잖아. 알았어. 오늘 안 아팠어요. 야, 진짜 맛있는 거 많다. 떡도 있고요. 약과도 있고요. 아니, 배만 허락한다면 여기서 들고 있는 치킨하고 통, 통 삼겹. 먹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 이거 3인분 포장해주세요. 이거를요? 네네. 피가 되게 얇다. 피가 되게 얇다. 맛있겠다. 고기만두. 감사합니다. 자, 만두 포장. 여기. 깻잎을 넣어서 튀겨낸. 안녕하세요. 저 여기 양념 닭강정 소짜리 하나 주세요. 네. 한 번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닭강정도 완료. 짠. 깻잎 닭강정이래요. 양념치킨 같아. 맛있겠지? 먹어볼게. 코. 고기. 깻잎이 향이 난다. 아, 그래? 향긋해? 응. 와.. 날이 너무 더워졌다. 이 동네에서 파는 먹거리는 약간 다 맥주가 생각나는 것들이 많네. 맥주 한잔 해야 돼.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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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오빠 생각도 났 거야? 흰.. 양념치킨 같아.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응. 만두가 이렇게 아까 세 종류였잖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편하게 들어가서 계속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엄청 편하게 먹었을 때 이건 새우? 응 이건 새우. 완자 같다 완자. 새우살이 완전 살아있네. 맛있어. 고기만두. 여러분. 그 단면 한번 볼까? 자, 모양이 너무 예뻐요. 오, 속이 멋져있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만두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거 여기 만두 진짜 맛있긴하다. 나 준 줄 알았더니. 뽀뽀하고 주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맛있지? 하나만 더 먹자. 김치만두. 김치만두. 이 피가 진짜 쫄깃한데? 아, 그리고 모양이 손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아. 예쁘지? 자네, 속이. 가득 찼네. 꽉 찬 만두예요. 안녕하세요. 약간 잠옷. 야, 그거 집에서 입고 있으면 진짜 편하긴 하겠다. 그래 이거 진짜 편해. 마누. 고기의 색깔도 예뻐요. 이거요? 네네. 고기도 다 같이 달라고 할까? 이거? 이걸로 할까? 좀 더 트렌디하나? 이거? 이걸로 할까? 좀 더 트렌디하나? 아니, 나 이거 이거면 될 것 같아. 그럼 저 이걸로 주세요. 네네. 고기의 색깔도 예뻐요. 컬러? 이거 괜찮다. 여기 주머니도 입고 이거 되게 시원해. 그러네. 주머니가 있네. 여기 밖에 입고 나와도 되게 예뻐요. 여름에 반바지 하나 필요해요. 컬러는 어때? 컬러 좋아. 이거? 파랑이? 응. 그럼 오빠 이거 하나? 요것도 있고, 요런 거는 집에서 그냥 잡은거예요. 요거는 5천원. 오, 이거 되게 편한 거다. 실제품이 되게 좋아. 어, 그러니까 이거 편한 바지다. 이렇게 두 개 할까 봐. 되게 시원해, 여름에. 면이라서. 그런가? 집에서 입고 있을까? 응. 이것도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오빠 되게 자상하다고 칭찬해 주셨어. 내가 요거 서비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오,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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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세요. 네, 또 올게요. 가자. 야, 이거 쇼핑 제대로 있네, 오늘? 발견했어. 안녕하세요. 저 요구르트 좀 사고 싶어서요. 아, 이거 먹자 거꾸로 된 거. 그래, 그래. 이거 10개 드릴까? 네, 네. 얼마예요? 네. 네. 거꾸로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애플망고? 맛있겠는데? 네. 어, 이거 먹어보자 그러면. 새로 나온 거 먹어볼게요. 네. 오, 맛있겠다. 여기. 아이고, 날씨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어, 조심하세요, 더위. 자, 집으로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고고. 잘 어울리는데? 어때요? 비싼 옷 같아.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이 면이라고 하셨어, 대질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바람이 잘 드는 옷이야. 주머니도 있네. 그래. 이 주머니까지 포인트도 돼 있고, 컬러도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다음에 결혼기념일 땐 그거 입고 놀러 가자. ㅎㅎㅎㅎ ㅎㅎㅎㅎ 그거 같은데. ㅎㅎㅎㅎ 근데 벚꽃이 좀 생각나는 옷이기도 해요. 어. 어때요? 예쁘다, 야. 근데 진짜 마음에 든다. 엄청 시원해. 어. 미담아. 이거 못 먹는 거야. 미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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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 먹을 기세인데? 미담치. 일단 한번 줘봐. 그건 내가 판단할 테니까. 짠할까? 짠. 짠.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되게 맛있다. 애클망고 얼려 먹어도 맛있네? 오늘의 서울시장 데이트 끝!